우리 디노 마이크예요. 진짜예요. 진짜 나쁜놈. 나쁜놈. 안녕. 미안해? 뭐지? 뭐... 뭐 했구나? 뭐 하고 싶은 멤버는 뭐 이런 거 아니야? 잃을 거 같은 멤버는. 야 너 약 올렸어. 방송을 잘 알아보여? 이건 디노 거구나. 어쩔 수 없는 거라지 이건 뭐. 약올리지진 않다 야. 됐습니다. 어? 잠깐만 뒤에 움직이는 사람 누구야? 뒤에 움직이는 사람 누구야? 야 김민규가? 이 차는 나와봐야지. 진짜 나보다 키만 작았으면 쟤 큰일 났어 진짜. 너한테 좀 낫지 않냐 이거? 아니야 난 딱 좋아. 살짝 이렇게 올려서 그런 게 낫지. 근데 벌써... 우와. 행복해. 어떤 어필을 매력하십니까? 어떤 어필을 매력하신 건가요? 내년엔 일단 한국어부터 다 읽으셔. ㅋㅋㅋㅋ